우선 만달라사나 A입니다. 천천히 오른쪽으로 팔꿈치 고정하고 팔꿈치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. 이제 왼발 들어서 오른발 잘 보세요. 여기는 좀 쉬워. 계속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고 이쪽이 조금 어렵습니다. 조금 어렵습니다. 오 굿! 여기서 가슴이 어디 딴 데 보고 있을 거야. 자연스러운 거야. 자 이제 반대쪽으로도. 그렇지. 같은 쪽으로 여러분은 세 바퀴 한번 해볼 거야. 쇼! 오케이. 오른발 봐. 샥! 뒤집었어. 그리고 역으로 머리 서기. 그렇죠. 이 정도는 해야지 핫하여가 한다고 하는 거야. 자 아이 자세로 쉬고. 발라미 선생님 저랑 몇 년 수련했지? 아 할 때 됐어. 할 때 됐어. 할 때 됐어. 박수 자 해봅시다. 사바사나